역할을 잘 찾아갑니다. 만족감? 삶의 만족감?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늘 2% 부족하고 충족이 안 됐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안 힘들어요. 좋네요. 천어성과 정봉주 실내 청소를 맡았습니다. 마른 뗄감까지 난방 준비도 완료입니다. 그 시각 빅맨도 보탬이 되고자 뗄감을 준비해보지만 타박이 이어집니다. 여기. 야. 야 너 붙여줬어. 너 붙여줬어.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야. 빅맨. 좀 지저나게 하지 말고 이건 좀 청소해놨는데 그거 갖다 버리고 껍데기가 됐어요. 청소를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너 그런 거 전혀 안 먹을래? 왜 이렇게 쓰인 마. 몇 년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치적 대립으로 갈등이 깊었던 두 사람. 이곳에선 뗄감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열심히 쓸어놨는데 이렇게 놀으니까 화를 내지. 열심히 쓸어놨는데. 이렇게 놀아도 되지. 다시 한 번 놀지 마. 이거 이렇게 까면 될 거야. 여기 와서 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사회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한 상황이지만. 복잡한 것 같아 보이는 이 권력 사회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우여곡절 끝에 난로를 피우긴 했는데 이번엔 연기가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계속 젖은 나면 좋지 마다 보니까. 참 우라질이 아니라.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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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어보자. 아니 이 팬츠칸 진짜 계속 이렇게 한 게 나은 건가요? 아. 아마 빅맨. 아. 이런. 이게 막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연품은.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소매 떨어져 있네. 이게 아무 연품이 안 돼 있다가 안 될 수 있어. 아. 여전히 사왔어. 사전에 어느 누구도 꼼꼼히 확인하는 이가 없어 벌어진 일. 젖은 나무가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난로 하나로 모두가 고생인 그때. 빅맨은 태어나기만 합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자꾸만 삐걱대는 상황 민심은 차가워지고 불만은 쌓여갑니다 그 화살은 리더인 빅맨에게 쏟아집니다 빅맨 저걸 틀건지 안 틀건지 먼저 판단을 딱 해줘야지 어제오늘 리더십이 바뀌었어야 되는거야 어제는 전시 상황이었거든 전시 상황에서는 무식하고 그냥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처럼 필요한 시에는 이렇게 복잡도 안 하나기 때문에 다 회사가 지금 평화시에는 사람들이 아우척하잖아 그냥 있는대로 가만히 내버려줄 바야야 그렇게 생각해보겠는데 결국 난방도 못하고 코카소스 산속 오지마을에서의 차디찬 밤은 기뻐갑니다 skeptical 아 참 빅맨이 아내줘 보셨습니다 아니요 아주 빅맨아죠? 아 맞죠? 배 뽑을 때까지는 내가 빅맨이겠지. 형신아, 세수는 죽다 와라. 세수는 골라봐. 의기양양하게 아침을 맞는 빅맨 차명진.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했던 그의 권력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평가될까요? 빅맨 차명진의 통치 기간이 끝이 나고 그의 권력은 평가대에 올랐습니다.